1. 2. 2. 2. 2. 3. 2. 3. 3. 4. 5. 5. 5. 5. 6. 6. 6. 7. 8. 11. 11. 11. 14. 15. 11. 11. 11. 12. 11. 11. 12. 13. 출발! 위치는 어디서 시작합니까요? 이제 저... 파이팅을 해봤을까? 됐다! 대신에 너무 눕지 말고 거기까지 뭘 찍어? 나 진짜 못 끝나죠 오케이 아직 안 걸렸어 하나 둘 누구 아래? 하난데 아래 내가 필요해 아직 손에 숨을 치기는 싫은데 범죄를 흘리네 내 주변에 불안해 이 눈에 이게 범죄를 몰라도 아이고, 지금 이거 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컷! 오케이! 네 컷! 근데 전화 안 받아요? 응 소원 빌어야 돼? 네 대신 비밀로 하셔요 네 남편 촬영 오늘 제발 힘내게 해 다음 씬 첫 컷 정해서 알려달라고 네네 여기 계단 조심하고 여기 계단 조심하고 네, 계단이 괜찮으세요? 네네 계단 조심 계단 조심해 계단 조심해 계단 조심해 좍お願い 허리 잡고 결혼, 결혼 안 했을 거라는 게 수사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아 그렇다고 아 Western eh cre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귀여워요 마지막 촬영 마지막 날 8개월 촬영이야. 8개월 촬영이야. 에이팀 이치보드 알겠습니다 스팸에서 이치보드 주세요 에이팀 이치보드 네?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언니 인사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고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래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케이입니다 신사오케입니다 신사오케입니다 신사오케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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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아, 참 멋있는 것 같아. 너는 정말 극이고 난 정말 극아이 같거든? 내가 이렇게 실사화시킨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8개월을 나한테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한준이는 나한테 이 마음 한편에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꿈에서 만나면 한준아. 네, 안녕하세요. 한지의 역할을 맡은 오영선입니다. 네, 끝이 났네요. 뭔가 되게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고 오래가 돼서 드라마가 끝나게 됐는데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데 아마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모두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무탈하게 잘 끝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남당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아, 행복하니? 행복하겠지. 뭔가 처음부터 되게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좀 더 마음이 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행복해졌다고 믿고 있을게. 다음번에는 한기 말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만났으면 좋겠어. 고생했어. 안녕! 네, 미남당에서 차도원을 연기한 권수연입니다. 8개월 동안의 촬영을 이제 막 마쳤는데 이 미남당의 전체 마지막 씬, 마지막 컷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도 잘, 어쨌든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는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그리고 또 좋은 메시지를 또 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서 촬영했는데 하아... 어떻게... 음... 네, 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촬영이 끝났어요, 지금. 하하하하 도원아, 어쨌든 내가 연기한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잘 살지마... 행복하지마... 하하하하 어쨌든... 어... 도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막 오는데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좀 애정도 그래서 조금 더 간 것도 있고 뵙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도원이 같은 역할 말고 또 좋은 캐릭터로 좋은 작품으로 빨리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곧 봐요. 안녕.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아, 이거라면 바로 와. 알겠습니다.